네, 오늘 개장시황 프리핑 바로 이어갑니다. 네, 지금 뭐 한 3,200여 분 계신데 지금 카타르와 세네갈이 또 경기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서 또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찐 패밀리들 대단합니다. 네, 너무 사랑합니다. 자, 오늘 한번 저희 간단하게 시장을 한번 보고 이제 오늘은 어제 휴장이었고 오늘은 사실 조기 마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시작되고 또 어떻게 흘러갈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 선물 시장을 한번 먼저 좀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자,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0.1%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다운은 0.17%, 나스닥은 0.2%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지금 보게 되면 아직은 뭐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어, 지금 핀비지에 있는 맵을 좀 보시게 되면 그래도 먼저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네, 지금 테슬라가 지금 2%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용합니다. 힘을 내주세요.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 주 섹터들이 그래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네,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 그 외에 뭐 여러 버크숍도 좀 보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뭐 지금 뭐 판단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지금 프리마켓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유럽의 반독점 소송 때문에 계속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같이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디자인했어요. 아, 귀엽습니다. 이거 어떠십니까, 이거? 아, 아주 센스 있어요? 아주 센스 있죠? 네. 나 귀여워, 이거. 표정이 아주 사랑스러운 표정. 아우, 귀여워,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어제 무승부가 너무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경기력도 좋았는데 한 골 정도는 좀 나올 수 있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월드컵 한번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또 방송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은 제가 중국에 대해서 또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코로나 확산에 상하이가 다시 폐쇄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실 이번에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엄청나게 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일에 증상이 없는 사례를 포함해서 3만 천여 건의 이상의 어떤 코로나 감염을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하이 봉쇄 기간인 4월 중순에서는 사실 2만 9,317명 통계적인 어떤 정부의 발표 수치인데 이 수치보다 훨씬 많은 수를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6명의 어떤 사망 보고가 됐는데 대부분 베이징에서, 본토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2022년 11월 23일 기준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벌써 정고점을 이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하이가 작년 이제 4월에 올해 4월이죠. 올해 4월에 이제 봉쇄가 됐었는데 그러한 또 한의 후유증이 또 발생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또 상황이가 봉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또 공급망에 대한 어떤 이슈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컨테이너들이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항만에서의 어떤 점유율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 싱가포르도 있겠지만 상하이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또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폭스컨 사태. 애플이 비상이다. 자, 이렇게 제가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오른쪽 왼쪽 보시게 되면 지금 폭스컨에서 신규 고용자입니다. 신규 고용자인데 이 신규 고용자가 지금 현재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채용은 됐는데 이제 딱 공장에 들어가기 전 기숙사에 계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을 다 통칭을 해서 신규 고용자라고 여기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신규 고용자의 2만 명이 지금 퇴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의 총 이제 20만 명 정도가 돼요. 20만 명 중에 약 한 10% 정도가 퇴사를 한다. 자, 이유는 뭐냐면 사실 회사 측의 어떤 보너스가 미지급이 되고 또 코로나가 확진자가 있는데 같이 기숙사에다가 같이 격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부당한 대우에 폭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는 이런 이제 어떤 항의 이런 부분에서 사태를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한국 돈으로 한 185만 원 정도 줄 테니까 이제 회사를 좀 그만둬라. 이거 그만해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이 얼만큼 번질지 이 부분이 저희가 좀 관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수상한 어떤 거래량을 보게 되면서 야, 이거 민주식이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제가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왼쪽은요 그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는데 주가가 빠져있는 종목이고 오른쪽은 거래량이 폭등을 했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또 올랐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일단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빠진 종목 자, 상위에 있는 종목 하나씩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자,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입니다. 네,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이고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게 되면 한 번 이렇게 크게 띄었던 부분 그리고 최근에 많은 거래량이 좀 일어나고 있는 자, 이 시점인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띄었을 때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매출 월가 예상치 대비 20%, 매출이 20% 상승했고요. EPS가 예상치 대비에 56% 상회하는 그러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주면서 크게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다. 지금은 현재 어느 정도 어떤 박스권을 좀 가고 있으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돌고 있는 예, 그러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크게 올랐는데 빠졌던 종목 중에 상위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실적은 상당히 좋았다. 리오프닝의 어떤 수의주를 좀 받을 수 있는 예,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축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뉴스를 다 보시지 않았을까.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다들 아시죠? 영국에서 프로축구 클럽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를 이제 클럽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 주가가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었나 저희가 한번 볼 텐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클럽을 매각하겠다. 네, 이러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2013년 이후 하락세를 시작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사실 최근에 호날두의 부진 항상 상위권을 랠리를 달렸던 그러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최근에 결과가 좀 안 좋죠. 경기 결과도 좋지 않고 이제 성적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어떤 팬들의 소유권 변경 항의가 계속 들어오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모색한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인수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대상이 애플입니다. 애플이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를 인수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맨 위 인수에 58억 파운드 그러니까 하나로 9조 3천억 정도가 되는데 58억 파운드 정도 되면 내가 좀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팀쿡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과 메뉴의 시너디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고 매각을 감독하도록 임명된 은행과 회담을 준비 중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쿡이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계획 중 일부에서는 애플의 어떤 기술력과 그리고 세계 최고의 첨단 경기장을 한번 건설해서 두 회사만의 어떠한 큰 시너지를 한번 내가 누려보겠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이 지금 메뉴를 인수하겠다. 이런 의사를 좀 결정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한번 좀 저희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요즘 최근에 이제 월드컵 또 축구 열기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 이런 뉴스가 또 핫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메뉴 인수에 참여할 수 있는 바이어들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을 보게 되면요. 애플,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여전히 아무데나 다 끼고 있는 메타 플랫폼스 메뉴 인수에 참여할 수 있는 바이어들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 무케시 안바니, 릴라이언스 인도의 엄청난 재력가죠.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회장인 무케시 안바니 그리고 아만시오 오르테가 자라 회장입니다. 그리고 짐 레클리프, 영국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는 짐 레클리프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까지 언급이 되면서 그들의 어떤 재산 그런 부분을 함께 한번 보시면서 지금 메뉴 인선에 참여할 수 있는 바이어들이다. 자,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맨체스 유나이티드 향방을 저희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어떤 또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지 저희가 오늘 축구 월드컵 기념으로 제가 이 뉴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고 시장에 대해서 금요일이니까 한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역시나 여전히 정책에 대한 가이드들을 계속해서 시장은 좀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의 정책에 대한 가이드들이 결국은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론이 이번 주 시장을 또 약간은 긴장을 좀 풀게 해주는 면이 있는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사실 연준 인사로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은 시장에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긴축이 과도했던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를 연준 위원들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희망적으로 보였고 결국은 CPI가 완화된다면 연준에서는 서두를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과잉한 정책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것은 지나친 경기 침실을 부르는 거고 거기에는 우려를 위원들 역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키는 CPI가 될 것인데 그 CPI는 현재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빠르게 안정되는 구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빠르게 또 하락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건 아직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한동안은 좀 급격히 레벨 다운된 형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게 내려간 형태가 향후 3, 4개월간 보게 된 변화일 것 같거든요. 선행시표들로 봤을 때는. 그러하다면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뉴스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CPI 발표를 좀 긴장감 있게 봤다면 다음 CPI 발표나 앞으로 약간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국면이 생기면 좀 시장의 톤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뀔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사실 최근에 월가에서도 올해 말 내년 초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랠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좀 인기 많은 하지만 너무 많이 떨어진 그런 종목들 좀 괜찮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키의 핵심은 결국 성장주 중에서 그 할인율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게 할인된 것들 그리고 지나치게 할인된 그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성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업들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나뉘어지는 것이 성장주 내에서도 지금은 성장률이 유지되고 그리고 숫자로서 확인되는 기업들 실제 마진이 나오면서 그 마진이 가파르게 성장한 기업들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역 결국 어제 얘기가 났던 산업재나 중국 내에서도 정책에 의한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영역들 그런 영역들이 아마도 내년은 상대로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인프라 투자? 네. 인프라 투자의 결국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과거에 봤던 것처럼 성장을 컨셉으로 모두 다 가는 장은 아니겠지만 개별 종목들 특히나 숫자가 나오고 성장이 돋보이는 종목으로 여전히 희소성이 있고 매력적인 투자 대상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도 붉은 글로벌 라이브 챙겨주신 많은 분들 너무도 감사드리고요. 월드컵이 이제 시작이니까 맞아요. 감안해야 되겠죠. 네. 저희도 같이 응원하고 맞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도 한국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장의성잼잼이 또 굉장히 텐션이 있는 분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그 장의성잼잼의 높은 텐션과 함께한 한국전. 상당히 기대됩니다.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치킨에 맥주에. 저도 축구 보면서 켜놓을 예정입니다. 바라던 그 치맥과 한국전을 드디어 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오늘 저희 붉은 글로벌 라이브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내리 네. 다이어리가 들어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삼프로티비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나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